또 한 번 먹어볼까요? 딸기 쿠키이고요. 딸기랑 화이트 초콜릿, 마카다미아 너트가 들어간 이런 건 뭐예요? 위에는 건 딸기 플레이크고 건 딸기 이 색깔은 블루베리? 네, 블루베리입니다. 블루베리. 이건 계란이 안 들어가고 식감이 굉장히 쫀득한 쿠키입니다. 블루베리가 이 시력에 굉장히 좋습니다. 블루베리. 이건 조금만 드십시오. 혈당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. 아, 진짜요? 어, 엄마한테 혼나겠다. 왠지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식감과 이게 지금 백설탕입니까? 여기는 설탕 딱 백설탕만 들어갑니다. 대세제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. 지금 설탕 많이 넣기 때문에 당긴 거예요. 아, 엄마한테 혼나가 많이 못 먹겠네요.